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고 파도가 찌는 호스칸 처음 봤어요. 계속 스노클링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근데 물 맛이 나쁘진 않더라고요. 굉장히 마트에서 사먹는 좋은 물 중 하나가 있어서 그런 맛이더라고요. 배가 고파서 그런지 몰랐어요. 강물이라 안 떠. 소음기가 없어가지고 바다보다 수박이 훨씬 힘들어. 형 발에 크게 묻었는데 라면스프 같지 않아? 라면스프? 소지. 그냥 끓여서 먹자. 라면스프 같아. 내 발도 같이 넣었어? 어. 아. 잠깐만요. 내가 봤어? 어? 아니. 아. 보이니까 미치겠는 거야. 그래서 좀 찾다 들어가면 찾다 들어가면 그래야 되는데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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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어? 오늘 이쪽 바다에 막 지나가면 돌에 입구일 거 엄청 많아. 바다야 아니면 바다야. 바다야. 바다 보면 이렇게 돌이 쪼개진 것처럼 생겼어 원래. 이게 돌인가 뭔가 길람인가 하거든? 하나 잡고 나서부터 엄청 많으니까 이걸 잡으러 딱 들어갔는데 옆에 또 있는 거야. 딱 잡았지. 뭐야. 숨이 가빠. 하나씩 해야 되는데. 형 이것만 그만큼. 스네일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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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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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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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 Renten yogi. 그냥 대충 하는데 여자니까 옷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. 근데 여기는 없어. 다른 데는 산으로 올라가니까 재미있게 좋고. 정글 최초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1인용 정글하우스. 족장의 세심한 배려가 담긴 이 공간은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벽 차단된 홍일점 은정희의 방입니다. 슈트 맞아? 슈트 맞아? 찍지마. 슈트 입고 찍어. 우리 은정희 지켜줘야 돼. 카메라 지교해. 이거 쓰게 해 괜찮아. 슈트 알아보고 싶으면 Estategoide. 막대해. 남은 대형 계획과 유지하고 심각하고 치즈해둘. 제 인정은 가방이 나의 슈트인 현실을 주문하는 것입니다. 슈트에서 다닐을 기구하고 싶어서 이런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. 이제 동화하우스는 번식으로 동화할 수 있게 가능합니다. 슈트에서 다닐을 볼 수 있는 상태를 확인하십니다. 아나울도 가방이 unter닐을 다닐을 다닐을 나누어 Yes! 슈트에서 다닐을 다닐을 수 있는 공간을 만족합니다. 슈트에서 다닐을 다닐을 울항 한 명 합니다. 슈트에서 다닐을 가지amos. 아 힘들어 근데 물썩으로 뚝불로 들어가는 게 잘 안 돼 아 진짜요? 네